2. 2. 3. 4. 5. 6. 7. 11. 11. 12. 11. 12. 12. 13. 13. 13. 14. 14.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는 루타야 할거야 진짜 이거 복잡해 진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루타야관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정교 뭐라고 할까 그 정교하게 되어있다 알지 어 정교하게 좀 질서정연한 느낌이 좀 드는 반면에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달동네 같은 느낌을 좀 받게 하는거같아요 정말로 한번 방향을 잘못 잡았다거나 그야말로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상하기도 하고 지금 봐 이거 지금 무슨 여기 지금 또 내가 또 방향을 또 잃어버렸어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거 뭐 많이 뭐 가는길조차도 예 힘들거든요 거기에 또 인종차별까지 또 느끼게 해주니까 어 이렇게 해봐 일단 보조캐스트를 할 다음에 예 아 베이캐스트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구나 예 어휴 그나마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아까도 세이크리아드 교사 그 자식도 있잖아요 예 아 좀 그냥 패고싶으신 거니까 어 자 어쨌든 아 여기여 어 여기가 내가 일하던 곳이야 아 일하던 곳이긴 하겠는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좋다 어 저희도 먹을것은 있다고 하지 뭐 그렇게 하긴데 독버섯이라도 없으면 좋겠다 어 자 아 자 자 자 어 오우 슉 박적포 쏘는 녀석이 좀 있어서 깜짝불나게 하네요 어 뭐 그래도 뭐 캘건이 있겠지 오우 지가 무슨 뭐 히드라리스트 아니면 뭐 토콜룰이잖아 아 여기서 아 오우 자 결국 이방이 데려왔던 지금 뭐 화내죠 어쨌든 어허 일단 식량물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일단 변절대로 대런들하고 다 있다고 역시 티레는 착하다니까 가장 쉬운 일을 맡겼어 야야야 뭐 착한거 이해를 하겠다 어 그래 어 어쨌든 티그마부터 잡으라고 예예 일단 뭐 독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어 예 얘가 어 티그만한 적이구나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오우 아 어 오케이 어 양티들의 영화를 샷건독에 어 그나마 어 아시죠 예 그냥 어 아무 탈 없이 넘어갔어요 우와 아무 탈 없이 봐봐 야야야야 해독초를 본적 있지? 어? 새벽의 해독초? 아아 아까전에 그 해독초 말이죠 아 여기에서도 해독초 냄새 맡아보기 어 어 어 맑은 향이 나고 난 저쪽에서 찾아볼게 야야야야 조심해라 근데 너 또 또 어 또 어 당하다 또 에 또 몬스터로 잡힌다 큰일라니까 어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니케스트 어 식이 식물 씨앗을 깔아달라 어 그렇게 해서 뭐라도 해봐야나 어 오우 자 어쨌든 어 자 아 유인하야 뭐야 아하 이렇게 어 이렇게 오우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자 2026 어 오우 이렇게 오우 아하 쉑 하바트베드 다 펴고 다 펴고 다 펴고 보겠다 어 오케 유의해 유의해 유의하고 오우 이런식으로 해야한다라구요 어 어 어 어 뭐 뭐 좋아 뭐 나도 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 어차피 어 이런식으로 어 해주는거 나쁘지않아 어 어 양키 어 죽은 몸이었구나 알았어 뭐 양키즈 영원한 샷건이 나한테도 있어서 뭐 상관없다만 잠깐 채집하는 것도 있지 말아야겠어 나 근데 이거 나무 캐면은 데미지인데도 신경갔어 나머지를 그렇게 신경쓰면서 말이지 어쨌든 어 아자자잉 어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어 이렇게 힘들게 하는 놈이 있어서 어 잠깐 뭔가 있었어가지고 어 아하 지옥 특산물 어 어 뭐야 지방질 부위 어 뭐 별것도 아니었구나 게다가 또 부위까 어 일부는 뭐 뭐 이거 그나마 네임드가 있는 녀석들은 성공인데 어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그냥 어 비성공인거 같네 그나마 비성공이어서 그나마 어 다행인면도 좀 있는거 같다 어 그러면 시집하는 데는 그나마 문제는 없을거 같애 어 어 아 그러면 다행이긴 하겠다 어 다행이로 어 자 뭐 찢었다고 말해 어 곡제도 없고 뭐 여러가지 다 없고 어 해하니까 어 하 오죽했어 어 여기 있었더래 그냥 간단하게 해결한걸로 다행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원래 885였나 어 아이템은 885였다가 지금 어 어 1301호 이게 껑충 올라 버렸어요 어차피 세경물인지 모르겠지 아 이벤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만 어 어 어쨌든 예 원종대 레벨업했고 어 어 이거 야야 세식령이지 어 여기야 내가 물을 길어다 놨어 어허 아 어쨌든 예 고급을 어 어 대단한거 같다고 어 고급은 확실히 해줘 아이가 어 비는 도와줄꼬 도와주긴 하구요 아하 알았어요 야야야 고기가 해도 적재 배 아파하는데 어 쉽지 않을것 같구만 물에 하루 담가 둬야 먹을 수 있어 아 네 물에 어 근데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데 어 어 어 아 그렇게 하겠는데 근데 저거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어 알잖아 어 저거 병에 걸릴 수도 있네 어 어 어 아하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이거 어 어 어 오늘 식량도 아슬아슬하게 채웠구나 어 어 대체 바콘데로 간 사람들은 왜 연락이 없는거야 오 어 어 자 어쨌든 일손이 급하 네 급해서 도와주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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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 그리고 절벽 LOOK 여기도 진짜 왠지 모르게 험악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왠지 모르게 험악하면은 진짜 고달프거든 인생이거든 자 어쨌든 요렇게 해주고 저기 또 웨이포인트 스페오리아는 웨이포인트라고 하죠 웨이포인트 이렇게 해주고 예 그런데 표 예 그럽니다만 자 도와주고 나 불군대가 필요한데 잠깐만 독약을 만드니? 하긴 뭐 암살때도 독약이 확이 아닌데 어 아하 누구를 위한 독약이 그건데 어 아무래도 악마들은 악마들에게 어 아하 타락하기 직전에 아 그래서 어 독약을 품고 있다 어 근데 안됐지만 이 주인공같은게 네팔렘인데 지금 어 가히 네팔렘이여가가지구 어 어쨌든 독약을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어 왠지 모르게 어 안좋게 끝날 것 같지 어 자 독약 조조하고 어 들어오나서 어 자 여기 잡혀있는 타럴 어 마지막 말을 전해주십시오 호호 저게 어 과연 저런 선택일까요 저거는 좀 나같아서 좀 마음 아픈데 이거 독약을 만들어 본 기분이 어떤가 허허 진짜 그 기분 잊을 수 없지 진짜 어 나는 웬만하면 양심이 좀 찔리거든 어 어쨌든 간에 어 양심을 찔릴 상황 속에서 예 저게 환돌의 조각들 수거해야겠대 타락한 재료들을 예 없애고 어 자 어 고조캐스트 어 자 임무 중에 죽었다고 어 아니 죽었겠다고 어 어 오케이 옳아잇대 어 오케이 옳아잇대 어 광말로에 많이 어 오 오 맞구나 어 헷갈렸네 어 자 여기서 어 정리를 해줘야겠지 어 자 뽕 폭탄 어 아직 안 죽었니 어 양키들 여고라를 샷건소 팔앞에서 저 어 난리 치지 말아줘잉 어 이게 또 어 머리 아파야 머리 아파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 어 뭐 어찌되었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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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제 어 네 다 네 나 다 고 추천 요렇게도 입고 그 다음에 자 유치하게 보내야겠다고 식량을 이제 들고 가야겠지 근데 이거 너무 적대요 고다지 말고 시키는대로 하라고 아직 산사람 아직 산사람대로 반박하고 아하이 대런들 사이에서 진짜 뭐랄까 타락한 대런들과 관련해가지고 인종차별과 관련된게 있나봐 아하이 아하 그래가지고 자기 형까지 너무 유래해줘야지 자 어쨌든 있잖아 들고 가있고 진짜 뭐랄까 어 좀 마음 아프네 마음이 좀 아프네 에 선뜻하고 기분 나쁜 뭔가 에헤 그러게 자 어쨌든 다시 들어서 잠을 놓고 다시 들어서 어차피 갖다 주고 갖다 줘야겠지만 자칫자부터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자고 오 야들 동생이 있었나믄데 어 어 어 이거 아무래도 어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사연이 있는거 같지 지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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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기 목격자도 있어 조사하면 다 나와 자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무시했어요 그래도 어 자 다시 오래된 성당으로 또 가야죠 와 왔다갔다 하고 있는거 같네요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 우선은 지금 뭐 이런방에 뭐냐면 그 카우스게이트 때문에 지금 뭐 대런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 세이크리아드 교달 교달에 있었던 그 어 그놈들도 그렇고 그놈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지금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요 그러한 그 흔히 얘기는 뭐랄까 그 소발리아 해적과 같은 느낌을 좀 예 받게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여기 카우스게이트가 열린 상황에서 지금 어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수습한 수습해야하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펼쳐나갈지 어 지금 어 어 봐야할 입장인것 같아요 일단은 예 이 시점에서 예 칼도르라에 대화해서 보고를 해야겠지 어 비올레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하하 어쨌든 아 뭐 꽤나 유명하다고 그렇게 유명한거 아닙니다 예 저는 뭐지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그냥 동네 사람이라고 어 어 아 선발대가 일단 도움을 청했다고 어 그들의 소식으로 좀 얘기 들어가있고 바콘다의 늪이라고 거긴 나도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데 바콘다의 늪 어 어 어 아하 거기 중요한 식량이 있다 어 어 선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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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바대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 과연 할 상황이고 거의 뭐 힘들게 하네 일단은 아이템을 살짝 좀 해 정리를 하다가 예 다 알겠죠 어 흠흠 자 그리고 어 여기 생활재료 같은 아 이제 생활재료도 이렇게 이게 따로 이제 나와준거야 이게 아하 예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께요 예전에는 어 이런 생활재료 같은거 생활재료 같은거 여기에 다 모아놨어 어 여기에 어 여기 아이템 창에다 이제 다 모아놨는데 어 이제 요것도 창이 생겨버릴거야 나 이거 못 바꿔냈어 근데 이런것도 나중에 또 에 뭐야 그 창고 아래 넣어주면은 어 되겠지 어 창고 아래 넣어가가지고 어 그나마 어 보관도 할수있으니까 나중에 저거 보관해가가지고 어 영주 업그레이드하는거 뭐 이런것도 해줘야 되니까 어 어 근데 지금 보관을 근데 할수있나 뭐 보자구 개인창고를 뭐 그렇다치더라도 어 어 요런거라 어 어 근데 어 항해재료 뭐 이런데 있다고하지만 여기를 다 옮기질 못하는거 같구나 이게 어 어 어 어 이렇게 오랫대 어 그러면은 어 이게 크게 옮길만한 에 아 구석어죽있다 어 크게 옮길만한 구석어죽있다 어 어 어 됐고 어 어 그나마 어 어 일단은 늑지제로 하여가 울고지는 이런 협국에 어 울고지 늑지제가 어디있을까 이게 문제있지 어 아 여기있지 있구나 헷갈렸어요 제가 에 미안합니다 에 그리고 어 여기에 어 이쪽으로 어 어 내가 헷갈렸네요 에 뭐 어찌 됐던거래 어 어 계속해서 이제 혼난할것같은 예상은 좀 드는거같아요 어 어 어 어 디스네이 굿 아 느낌이 안좋게하지 어 자 내 발을 일단 찾아보자고 어 어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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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어 으쑤 박적포도 박적포 나름이지 어 저기 딱보니까요 그 뭐야 그 스타크래프에 나오는 포자촉수 아니면은 그 스타크래프에 나오는 스포컬로리인줄 알겠어 어 스포컬로리 어 어 그리고 광대버섯 어 몇개 좀 얻어가자 어 싱싱한 버섯이 나오네 어 어 흑박한 버섯 재료조장소로 이제 다 가버린거야 예전에는 재료조장소가 아니라 그냥 어 어 아이템 하나로 지금 묶여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 됐어 에 나무도 캐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어 이런거 자체가 어 어 잘 없었 잘 극이 없었고 어 근데 이렇게 오 오케이 어 됐어 어 오 오 오 자 그냥 동네사람인데요 어 어쨌든 아 다 흐쩌흐쩌지요 어 아하 핏빛 늪질에 어 안개가 끼기가 아무래도 어 절망의 늪에 문제가 어 발생한건데 근데 왜 금겠다니까 아하 더러운 곳이 굴어서 출입 빠져도 금했다 일단 어쩐다니까 한번 가봐야지 어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내가 가야겠다 일단 여기 그 북미 동네사람을 어 무시하지 말라고 이쪽은 어 총을 들고 있거든 어 어 총을 들고 있는데 어 무시하면 안 돼요 어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어 얼마나 어 무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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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뻥 이 정도란 야 여러분 1300원 2레벨짜리가 어 어 뭐 시즌 동안에 어 이것도 해주고 근데 진짜 이런 저도 몰랐는데 그 요 골드값이 있잖아요 막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러면은 지금 골드값이 들걸 난 예측을 못했어 어 어 왜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 근데 진짜 어 골드값 때문에 어 뭐야 그 그 나중에 그 스토리 진행할 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 그치 어 어 찌렸던간에 어 나무도 없고 어 어 어 어 어 어 다 학교포 어 학교포는 다 함께로 미루자고 이 마이 스포클리티 어 자 이렇게 해주고 어 빵 빠이빠이 어 자 자 그러면서 어 어 여기서부터 채집하긴 좀 많이 어렵겠다 진짜 어 저 소콜론이 있고 뭐 이러다 뭐 어 어 공기가 심상치 않은데 어 심상치 않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야야야야 어 절대 아무래도 건드리지 않을게 어 어 나도 어 어 아무렇게 건드리고 싶지 않을까 자 그래도 채집하고 있어줘야겠거든 어 어 자 어 어 지점점 сможнит 어 가자고 어 자 또 하자 으 어 와 으 이거 또 퀵스 모른 상황이니까 자 그럼 웨이포인트 설정해주고요 당연히 잘못 잡았네 어... 이거 진짜인가 보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왜 얘기도 아니죠 진짜 어?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니 엘리베이터 있으면은 좀 얘기 좀 해줘요 이 사람아 어? 아휴 약간 힘들게 하네 자 이거 컷컷 어이씨 부족이야 갑자기? 어 어우 힘들게 하는구만 이봐 그런걸로 나를 어 엿먹이면은 안돼 어 뭐야 에? 바콘 데인데 악마가? 아하 어 어 그쪽으로 가라 이기죠 예 어 으